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도로가 황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24장 25장 25장 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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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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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장 28장 29장 29장 30 29장 29 29 30 30 30 30 30 30 30 31 31 31 31 31 31 32 32 33 31 32 32 33 33 33 34 34 34 34 35 35 35 35 35 35 35 35 36 36 36 37 36 37 38 39 36 37 37 37 37 37 38 38 38 38 39 39 37 39 39 40 42 41 42 42 42 42 43 43 26장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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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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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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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장